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고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 하두는 노년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발기부전의 경우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각하다고 느끼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잘못된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등으로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치료하는 것만이 정답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숨기고 고민만 했던 남성들의 질환,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직접적으로 해결해 볼까 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웅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환자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72살의 남성입니다. 2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류를 앓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경동맥, 스탠트 시술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발기부전 증상은 10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약물과 주사치료 모두 부작용이 심해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수술치료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은데 지병 때문에 합병증이 또 걱정됩니다. 치료가 가능할까요? 사례를 보니까 일단 나이도 많으신 데다가 지병이 있으세요. 고혈압과 당뇨병을 오래 앓으셨고 스탠트 시술 이력도 있으신데 이런 경우 치료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당뇨랑 고혈압을 이분이 한 20년 앓으셨는데요. 굉장히 조절을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약이랑 복용을 하시지만 거의 정상 수치로 계속 유지하셨었는데 당뇨랑 고혈압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질환인 게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합병증이 안 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질환들이 둘 다 음경에 있는 동맥 우리 몸을 피를 보내주는 혈관들의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스탠트를 받거나 경동맥 스탠트를 받으셨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동맥들이 가늘고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음경으로 가는 동맥은 관상동맥 두께보다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에 혈관들이 사실은 좋지 않으시죠. 여기저기 혈관들이 고장 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먹는 약 같은 걸 드시거나 주사제를 쓰시거나 아니면 약에 대한 반응이 좋지도 않으시고 부작용도 되게 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에다가 지병까지 있는 탓에 약물이 있는 수술 치료에 대한 부담도 클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는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질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 환자의 경우는 어땠나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이나 이런 게 듣지 않으니까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잘 아세요. 내가 심장이 안 좋고 오랫동안 그렇다 보니까 전신 마취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우리가 전신 마취가 위험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전신 마취 받는 걸 극도로 꺼려하셨어요. 사실 좋으려고 받는 수술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셨는데 저희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대부분의 처음 하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들은 국소마취로 진행을 합니다. 국소마취라는 것이 우리가 폭용 수술할 때처럼 그 부분만, 부위 마취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심장이나 이런 국소마취때 쓰는 약물들이 극히 안전한 약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약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 거의 3, 4년간 수술했던 케이스 수가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한 해 지지난달에는 제가 수술한 건수가 전 세계에 제일 많고요. 그런 많은 수술을 하면서도 마취로 인한 합병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치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도 국소마취로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팽창인플란트가 이런 분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치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물들보다도 합병증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고령의 나이에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이다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받으시라고 개발된 수술이니까 거기다가 수술 자체가 개발된 것도 그렇고 거기에 국소마취가 더해지니까 수술에 대한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술 후에 반응은 또 어땠을지 좀 궁금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수술 받으시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당이 있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더딜 거다 어쩔 거다 우리가 미리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제가 수술했던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았던 분이 87 되신 분이셨거든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 저희 선생님이랑 같이 뵀던 분은 92살 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시간적인 의미에서 나이하고 신체적 나이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도 회복이 빠르셨어요. 그래서 4주, 6주 지나면서 회복이 잘 되셨는데 이제 이분이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6주 차 때 이제 펌프 혼자서 저희가 교육시켜드리니까 펌프 해보시고는 이제 되잖아요. 어, 이게 되네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는데 이게 마치 뭘 보는 것 같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 왜 처음에 혼자 타잖아요. 그때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성취감과 만족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제 돌아왔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6개월 뭐 1년 지나면서 2년 차 때 한번 내원해 주셨어요. 2년 차 때 내원하셔가지고 어르신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어우 좋았어. 난 굉장히 좋았어.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써보셨어요? 그랬더니 두 번 썼지? 두 번 쓰셨대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그 이 좋은 수술을 받고 두 번 쓰셨는데 어떻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유 우리 원장 선생님이 아직까지 젊으셔서 잘 모르나 본데 이거 꼭 그러려고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도 제가 좀 둔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봐 원장 선생님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본인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거기다 치병도 오래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만큼 힘든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너무 건강하지 않다고 여겨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니까 비록 내가 나이가 들었고 지병이 있지만 나 아직 괜찮구나. 그런 느낌에서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내 그걸로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래서 좋은 거야 라고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날 제가 많이 배웠죠. 발기부전 치료를 통해서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까지 채워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 과거 발기부전은 나이가 들면 우레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하지만 건강 백세 시대의 화두는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인 만큼 발기부전을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인생이 이렇게 활기차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